퍼즐 퍼즐 치아와 미롱님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퍼즐이냐 그냥 코인 다 먹고 게임이 되는거 아닙니까?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와 이걸 먹고 나왔네 헐 오키 헐 쇼 진짜 아슬아슬했다 와아 와아 무서워요 무서워 이번에 깨야돼 대포에 맞아 죽을 수는 없지 막상 이렇게 하니까 쉘이 또 문제네 아 잠깐만요 장섬님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세요 지금인가 쫄깃쫄깃 닳다잉 이게 퍼즐이라고? 와 신기력 엄청 빠르네 뭐 나옵니까? 신발 기왕이면 날개 달아놓지 어 어 망한 각 신발 유지해야되는거 아니야? 젠장 젠장 어? 왜 들어가죠? 어? 근데 그래봐야 신발이 없으면 망하는거잖아요 돌 밟고 가자 안전하게 예 신발이 있으니까 일로 한번? 원 업 퓨 퓨 퓨 퓨 퓨 퓨 퓨 퓨 width 퓨 퓨 퓨 퓨 etta 퓨 퓨 음.. 오케이! 어휴.. 뚜껑 아니어서 망했다.. 야 왜 가시 뚜껑을 또 주냐? 아! 아아아아아아아아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진짜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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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래도 괜찮았어 아 이러지 말자고 어 아 으 아 north com 수고해 여기 수고하 완전 똑같다. 그러면 먼저 기록 세운 사람일 신기록. 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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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나옵니까? 버섯? 아무것도 안나옵니까? 어! 키가 필요하지 않은걸? 슉! 슉! 쪼코! 피가 여기 밑에 있었는데 칠수가? 오케이! 시야가 잡히니까 되는구만 예에이! 나이스야! 거기를 왜 안 막아놨니? 고맙게 고맙게 어! 잘봐요 50초! 피 스위치가 있지 않았나? 에이! 장난하지 말고 돌인건 보였단 말이다 뭔데 왜 있는건데 이거 일단 시간이 부족해요 지금 제가 너무 컨트롤 못했었어 아! 왓? 어떻게 깨? 끝나고면 다 사라져있냐구요? 아니 뭐 화면 바깥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있긴 하겠지 근데 동전을 먹으니까 이 라인 애들은 2셋이 되자마자 다시 사라질 것이고 오! 아 방금 피 스위치 잡힌거 좀 운 좋았는데? 저 한칸짜리에서? 쥐쥐! 와 그 한칸짜리에서 된건 다 대박이네 나는 사실 던질 때 벽에 안 튕기고 그냥 왼쪽으로 날아갈 줄 알았거든요? 피 스위치가 다행히 벽에 걸려서 튕겨나와가지고 다시 잡혀줬어 다시 잡혀줬어 키티! 키티! 야하하하! 야 나이스! 야하우! 와 이거 근데 어떻게 안맞아? 장난해?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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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압! 앉아있네? 귀엽네? 9초! 와우!